슈퍼맨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역시 기형 저는 토의형이에요 오늘 저희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랬어요 우와 저희 상 받았어요 후회 났습니다 저희 1등 보이세요? 1등 동네에서 뻘찍 콘테스트 대회를 했는데 저희 슈퍼맨이 거기서 당당하게 1등에서 금메달을 받아왔습니다 금메달 저희가 금메달인데 아시잖아요 저희 슈퍼맨은 30살로 여러분에게 보답한다고 저희 몇 살이죠 지금? 28살 28살 금도 다 십만 먹을 나이 아니에요? 그렇죠 오늘 바로 금메달 먹방 금메달 먹방 진짜 이거 유튜브 최초 유튜브 최초 금메달 여러분들 금메달 먹방 어? 당찰 같은 이빨로 금메달을 먹어볼게요 저부터 먹어볼까요? 네 완전 딱딱해요 금이에요 먹어볼게요 숭금숭금 숭금이 빗발자국 숭금 제가 제대로 먹어볼게요 людям 너무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뭐... 장난이었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오고는 금메일 모양 초콜릿입니다 완전 감쪽같았죠? 초콜릿 먹방 맛있겠다 음 맛있다 밀크 초콜릿 여러분들도 끝먹방 해보세요 이마트 팔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발치세는 더 명만 더 명만 같은 컨텐츠를 노력할게요 다음발치세 만나요 안녕 발아파요 다음발치세 만나요 다음발치세 만나요 다음발치세 만나요 예아